우리는 패티공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박스에 정말 성분 함량 표시가 되어 있는 걸까? 우리는 B사의 물류차량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참 후 지방의 한 도시에 정체합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한 패스트푸드 업체 앞. 직원들이 한 대 나와 다 같이 박스를 옮깁니다. 박스에 관련 성분 표시가 되어 있을까? 치킨, 패티 박스에는 MSG 등 다양한 화학 첨가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우 패티 박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스를 처리하는 패지 수집소에 가면 성분이 적힌 박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많은 패지들 사이에서 박스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박스 드미를 들어올리는 제작진. 뭔가 발견했을까? 아쉽게도 한우 패티 박스가 아닌 불고기 패티. 한우 패티 박스는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점의 주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느 때보다 더 분주한 주방은 마침 냉동창고 안에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무슨 상자일까? 냉동창고에 패티 상자를 옮겨놓는 남자.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꽤 많은 패티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패티 상자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찾던 한우 패티 박스였습니다. 한우 고기는 100%가 아닌 62% 그리고 한우 지방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햄버거에 들어간 첨가물을 보여줬습니다. 첨가물에 대해 전문가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포린사 나트륨이나 피로인사 나트륨은 인성분이 많은 걸로써 이는 반드시 흡수될 때 칼슘을 동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칼슘 섭취가 덜 된 경우에는 뼈에서 칼슘을 가졌는 거죠. 그리고 또 인성분이 너무 많을 때는 신독성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콩팥이 나쁜 환자가 이런 걸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는데 뼈 성장에 장애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골다공증이 있는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르빈산 칼륨이 염색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칼멜 색소는 간이나 신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색소죠. 그리고 안식행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바람성이 의심되고 있는 저도 후회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나쁜 음식이었다면 알고 있을 때면 안 먹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 청강을 보시니까 나쁜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예, 저는 이걸 보면 나쁜 음식이라고 절대처럼 햄버거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의사로서는 적어도.